어떻게 내요? 3,000원이야 네 2종류 다 3,000원이에요? 네 딸기 먹을래요?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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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네 2,000원 가져가요 2,000원 가져가요 2,000원 놔놔 놔놔 맛있어 보이는 거 제가 네 맛있어 맛있어 아니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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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3,000원 씨 얼마예요? 1,000원 세일이도 3,000원 3,000원 어떻게 해요? 여행이 1,000원 어디서 나오지? 육 Alexis 5,000원 그서울 장애인 2,000원 아, 알 Prison 몇 개 여러 개 토마토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